2024년 7월 18일 연중 제15주간 목요일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올바릅니다. 당신께서 닦아주신 의인의 행로는 올곧습니다. 당신의 판결에 따라 걷는 길에서도 주님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겁니다. 당신 이름 부르며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이 영혼의 소원입니다. 저의 영혼이 밤에 당신을 열망하며 저의 넋이 제 속에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판결들이 이 땅에 미치면 누리의 주민들이 정의를 배우겠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평화를 베푸십니다. 저희가 한 모든 일도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 당신들이 곤경 중에 당신을 찾고 당신의 징벌이 내렸을 때 그들은 기도를 쏟아 놓았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소리지르듯 주님 저희도 당신 앞에서 그러하였습니다. 저희가 임신하여 몸부림치며 해산하였지만 나온 것은 바람뿐. 저희는 이 땅의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누리의 주민들을 출산하지도 못합니다. 당신의 죽은 이들이 살아나리이다. 그들의 죽음이 일어서리이다. 먼지 속 주민들아 깨어나 환호하여라. 당신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기에 땅은 그림자들을 다시 살려 출산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태오 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령 내 멍해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 말씀에서 두 가지 표현이 두드러지게 눈에 들어옵니다.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 멍해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멍해를 메고 배우는 삶. 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안식을 뜻하는 크리스말은 1차적으로 쉬다의 뜻도 있지만 되살아나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단순히 시인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삶이 무겁고 힘들수록 여러 이유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수록 예수님께 다가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의 멍해를 메고 배우며 우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주님께서 마련하신 안식을 얻읍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신앙인이 많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 매우 무겁게 느껴져도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습니다. 일상을 멈추고 평소에 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실컷하며 그동안 억눌린 욕구들을 채우는 시간을 안식으로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1독서에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의 판결에 따라 걷는 길에서도 주님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겁니다. 당신 이름 부르며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이 영혼의 소원입니다. 저의 영혼이 밤에 당신을 열망하며 저의 넋이 제 속에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신앙인이 참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성체 앞입니다.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 위로받습니까? 성체 앞에 머물며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는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느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아멘